혼밥러와 함께하는 한 끼 특강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리는 이열입니다. 상상 이상의 리얼 영어.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혼자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밥을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저도 혼밥을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혼밥하면서 만약에 공부까지 할 수 있다. 그럼 세상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제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쓸 건데 여러분들이 밥 한 끼 먹으면서 그 시간에 그냥 릴스 볼 거, 쇼츠 볼 거 이거 한강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밥 먹고 나서 머리도 부를 거예요. 배도 부르고 머리도 부르고 든든할 거예요. 같이 한번 오늘은 무슨 문제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은 문법 문제예요.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눈으로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사실 밑줄이 거져 있었어요. 기출 문제인데 원래 어딘가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만 제가 밑줄까지 뺐어요. 왜냐하면 주로 어디에 밑줄 긋는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요. 원래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좋잖아. 그리고 뭐 우리가 좀 각 잡고 하는 게 아니고 밥 먹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한번 보세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일단은 생긴 걸로 이렇게 봤을 때 눈에 좀 띄는 구조가 노순어라는 구조가 하나가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단어가 여기 좀 모르는 단어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좀 모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문법에서 좀 많이 나오는 단어다라는 걸 좀 봤었던 것 같고 그쵸? 좋아요. 내용 정리부터 한번 일단 해보고 가죠.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문법적인 답부터 한번 찾아보면 노순어라는 애가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왜냐면 노순어라는 말이 뭐보다 빠르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빠르지 않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 이제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제 주어동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비교급이니까 얘가 비교급이잖아? 그러니까 요구보다 라는 댄이 들어가요. 됐죠? 그 다음에 댄이 들어가고 나면 요 뒤에도 또 주어동사가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기를 A 파트라고 해보고 여기를 B 파트라고 해봤을 때 제일 먼저 시제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시제 차이가 있냐면 A에는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 다음에 B에는 과거를 써요. 선생님 꼭 그래요? 어 꼭 그래요. 알았죠? 꼭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만 어떤 뜻이 완성이 되기 때문인데 자 일단 시제 차이에서 우리가 발생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과거 완료라는 게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A가 먼저 일어남이에요. 왜냐하면 여긴 과거 완료를 썼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미상 의미상 봤을 때 요게 지금 댄 뒤에 B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보면 B보다 A 빠르지 않아 이 말이죠. B보다 A 빠르지 않아 이 말은 마치 얘네 둘이 약간 모순되고 대립되고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쵸? A가 먼저 발생했다라는 명백한 시제 단서를 주고 있는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B보다 A가 빠르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 A가 먼저 발생했는데 어떻게 B보다 A가 빠르지 않지? 그쵸? 근데 요 두 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겠지만 얘네 둘이 양립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A가 발생했습니다. A가 발생했는데 A가 발생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빛의 속도로 따라잡는 거야. A가 딱 일어났어. 그랬더니 B가 빛의 속도로 따라잡아요. 그래서 얘는 해석은 어떻게 하냐? A 하자마자 B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A 하자마자 B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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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엄청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엄청 많이 나오죠. 보통 3년 주기로 한 번씩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학교를 여러 개를 시험을 보게 되면 아마 이번 시험에서도 한 군데 정도에서는 분명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굳이 따로 많이 헷갈리니까 굳이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언제 각 잡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니 오늘 밥 먹으면서 이거 처리했다 그러면 아니 좀 좋아? 그렇잖아. 아니 좀 좋냐고. 많이 좋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A 하자마자 B하다 라는 이 의미까지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니? 라는 거를 그냥 살펴보시면 와 밥을 먹었는데 머리가 불러요. 라는 좀 뿌듯한 기분이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제 차이와 의미 차이에 따른 이 해석 방법을 좀 뽑아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법적인 포인트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법 시험이 나오는 게 있는데 시험이 잘 나오는 거는 여기 3번이라고 하고 자 3번에 보면 여기 노순어라는 표현 있죠. 문장 맨 앞에 있는 거 이런 거 부정적인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어로 시작을 하네요. 그것도 특히 동사를 부정하던 A라는 동작이 발생했는데 그게 덧바르지 않았어니까 동작이 발생하다라는 동사를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동사의 부정어가 문장 앞에 딱 하니 놓였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이 뒤에는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 뒤에 아니 콤마가 아니고 그 뒤에는 된을 쓰고 주어 동사 이런 구조가 나오게 돼요. 됐죠? 그래서 노순어가 부정어니까 그 뒤에 이 동사 주어가 도치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갑자기 밥 먹다가 교수님 체하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부정어 뒤에 동사 주어 도치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좀 매너 매너 근데 제가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기분 나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왕 기왕 왜 난 그렇다? 이렇게 나 밥을 사줄 때 만약에 중국집에 갔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밥을 사줄 때요. 저는 상대방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짜장면만 사주는 게 아니고 짬뽕만 사주는 게 아니고 탕수육이나 깐풍이나 이런 것도 좀 사주고 싶단 말이야 나는 약간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이게 도치 있다 하고 외워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굳이 이걸 예의없게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험에 나오는 도치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한 30% 정도 설명해 주려고 그러나? 그것도 괜찮죠. 도치가 많으니까. 근데 혹시 이 선생님이 한 50% 정도 설명해 주려고 그러나? 그럼 굉장하죠. 50%나 설명해 주면. 혹시 이 사람이 한 70% 80% 설명해 주겠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부터 수상하죠. 왜냐하면 도치가 얼마나 많고 얼마 복잡한데 선생님 네가 도치를 70, 80%나 끝내준다는 게 말이 돼? 아 그치 그건 좀 약간 사기성이 있어 보여.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 갑자기 정색하더니 100%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100% 알려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아하 이거는 내가 밥 먹다가 사기당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엄청 진지하게 한번 해볼게. 엄청 진지하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도치를 너무 쓸데없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도치는 그렇게 무서운 애가 아니에요. 도치는 되게 편안한 아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제가 여기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근데 이 시계를 제가 차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이 시계는 그냥 제가 팔에 걸어놓은 것 뿐일까요? 팔에 걸어놓은 것 뿐이야. 그럼 만약에 누가 내 시계가 탐이 나서 탐나게 생겼죠? 삼성전자 구형 최신이 아닌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딱 잡고 시계를 땡겼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팔목에 차 놓은 시계를 땡겨. 그럼 어떻게 돼? 시계를 땡기면 내 손이 따라가겠지. 됐어? 도치라는 거는 여기서 부정어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동사를 부정하던 표현을 했어요. 동사 부정어가 앞으로 나갔다라는 건 원래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부정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부정어가 이게 송목시계처럼 여기 착 붙어있었어. 근데 부정어를 누가 앞으로 땡겼다? 너 일로 와! 그래갖고 부정어가 앞으로 나갔어. 그럼 붙어있던 동사가 어떻게 해? 자기가 이래? 아니면 같이 가! 그러고 같이 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부정어가 나가고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오 선생님! 오 그랬군요. 알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도치는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됐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와 장소표현 이런 게 있을 때는 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열 랩스 인 부산 저 부산 살아요. 이열 랩스 인 부산 이러면 이열이 부산에 산다. 그러는데 만약에 인 부산을 누가 앞으로 땡겨버렸어. 부산을 좋아해가지고 인 부산 그러면 이열 랩스 하는 게 아니고 랩스 이열 이렇게 써야 돼요. 바꿔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걸 장소 존재 동사 도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 도치 형용사 도치가 뭔데? 예를 들면 He is happy 이랬다고 합시다. He is happy 근데 누가 해피를 앞으로 땡겼어요. Happy Is he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라. He is happy 해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나는 행복해 그럼 I happy 여야 되는데 왜 I happy 안 그러고 I am happy 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해피라는 애는 단독적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랑 붙어서 쓴다 라고 했잖아. 그 얘기는 뭐야. 얘네 둘이 붙어있는 애다. 이 말이야. 둘이 친구라고. 알았죠? 근데 얘가 갑자기 앞으로 끌려나고 그럼 친구는 잘 가 아니죠. 친구 따라가야죠. 그래서 Happy Is he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다 했잖아. 존재 도치 그 다음에 형용사 도치 그 다음에 부정어 도치 그럼 여러분 또 아는 도치 또 있어요? 없죠. 근데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Only 도치가 있어요. Only 도치 Only 도치가 뭐냐면 이거 이제 지워볼게 Only 도치가 뭐냐면 너희 밥 먹으니까 밥 먹고 있는 거지? 너무 재밌다고 밥을 안 먹으면 안 돼. Only 도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열 likes 치킨 이라고 합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Only가 들어갑니다. 자 Only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1번에 들어가서 Only 이열 라익스 치킨 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너는 너는 피자 먹고 싶은데 이열이 작고 아 나 치킨 먹을 거야. 나는 치킨 먹을 거야. 근데 딴 애들 다 카피자인데 이열 혼자 눈치 없이 아 치킨 내나 치킨 내나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열만 치킨을 좋아해. 자 그럼 여기에 3번에 들어갔어요. 이열 라익스 온리 치킨 그러면 이열은 딴 거를 주면 먹이를 먹지 않아요. 그죠? 치킨을 줄 때만 먹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딴 건 안 먹고 치킨만 먹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요기에요. 요 2번에 들어가서 이열 온리 라익스 치킨 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이열 온리 라익스 치킨 이열은 치킨을 좋아만 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약간 미묘한 의미 차이가 나오는데 요렇게 생각해보자. 니네가 학교에서 아는 선배가 있어. 괜찮은 사람이야. 나한테 도움이 좀 많이 돼. 그리고 뭐 비호감도 아니야. 뭐 그렇다고 완전 호감도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얌전히 내 인생 주변에 있어주면 나는 편안한 그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녁 8시쯤에 카톡에 왔어요. 뭐해? 갑자기 초기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선배 저 집에 있는데요. 이미 자요. 이렇게 할라다가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잠깐 나올 잠깐 나올 자 그럼 거기 나가면 돼. 아 나가면 안 돼. 왜냐면 나가면 나가면 어 이게 딱 각이 잡히잖아. 고백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나갔다가는 어 사귀거나 아니면 손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나가야 되는데 아 또 못 이기고 나갔어. 됐죠? 그래서 그 선배가 이제 고백 공격을 시작한 을 합니다. 나 너 좋아해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뭐라고 해야 그나마 손절을 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아 선배 아 나 선배 참 좋아하는데요. 좋아만 해요. 난 좋아만 해요. 이 그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상은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야 사랑하지 않아랑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열 온리 라이크 치킨 그러면 이열은 좋아만 한다. 가 돼요. 됐지? 자 근데 요 이번에 들어 있던 온리 누가 앞으로 끌어당겼어. 너 일로 와! 그래갖고 온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됐지? 근데 갑자기 온리 다음에 도치를 안 하고 온리 이열 라이크 치킨 이래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때는 아 이 온리가요 요 라이크 저저저 좋아만 하는 거예요. 알았지? 좋아만 하는 거예요. 요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does 이열 라이크 치킨 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온리는 앞에 있을 때 도치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뜻이 다르다. 온리 이열 라이크 치킨 이열만 치킨을 좋아한다. 온리 더즈 이열 라이크 치킨 이열을 치킨 이열은 치킨을 좋아할 뿐이다. 됐죠? 형태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의미의 차이 때문이에요. 이해됐지? 넵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볼게요. 자 노순어 다음에 노순어 다음에 부정어니까 도치가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어머 있네 head he 비건 됐죠? 도치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head pp 확인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비겐 다음에 to speak 라고 나올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 when이 있는데 대체 왜 있는지 확인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된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틀리는 거 아주 심플하죠? 자 한번 읽고 해석하고 마칠게요. 노순어 됐습니다. 아미너스라고 했는데 아미너스라고 했는데 아미너스 되게 좀 오늘 좀 이상하네 발음이 좀 안 되네 기분이 이상한데 왜 이러지 오늘 좀 뭐가 꼈나 라는 뜻입니다. 됐죠? 불길한 뭔가 예감이 안 좋은 이런 뜻이에요. 됐니? 예 큰 설계야 알았지? 아미너스 버터링 arose from the audience arose 라는 단어는 arise arose 죠. 그래서 과거 시자 쓴 것도 체크 좋아 됐지? 청중석에서 그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청중석에서 뭐야 우와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 불길한 그런 이상한 느낌의 웅성웅성이 관객석에서부터 나왔다. 됐죠? 말을 하자마자 웅성웅성이었다. 됐죠? 좋아요. 오늘 했던 포인트들 다 기억해 주시고 남은 밥 맛있게 마무리 하시고요. 배도 부르고 머리도 부르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한층 더 똑똑해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